44번.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에 ILO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정 간격은 그렇습니다. y는 해서 0.15x 플러스 6mm로 계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100mm니까 x값이다. 그래서 0.15 곱하기 100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 값에 더하기 6으로 해주면 바로 나오겠네요. 특별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0.15 곱하기 100 해주시고 15에 더하기 6 해주시니까 2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도 잘못 계산하면 안 됩니다. 15 더하기 해서 6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자꾸 잘못 누르네요. 21입니다. 21. 단순한 거니까 간단한 계산일수록 계산에 잘못 쓰셔가지고 답을 잘못 내면 안 되니까 이 계산만큼은 한 번 더 검산해 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45번 지게차의 포커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터 후방으로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지게차가 나올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이 뒤로 빠지는 것은 백레스트를 세워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또 지게차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헤드 가드가 있습니다. 헤드 가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헤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가드, 덮개를 씌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강도 2배,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한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개구의 간격은 16cm 미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헤드 가드 나오면 반드시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백레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드 가드에 관련된 건 수치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안전블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지대라고 그랬습니다. 받침대라고 그랬습니다. 안전대 종류에 나오는 안전블록과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좀 정리하시고요. 세 가지입니다. 거명.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명을 갖다 부착, 다는 거죠. 이때 반드시 안전블록 사용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떼내는 거. 해체 작업할 때도 자칫하면 거명이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안전블록으로 받쳐야 됩니다. 그 다음 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착하거나 해체하는 거 이외에는 조정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뭔가 좀 치수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조정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 거명과 거명 사이에 우리 신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 이 슬라이드가 거명이 불시에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블록으로 반드시 지지해놓고 그 안에 작업해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공이죠. 거명을 가공한다는 것은 거명을 만들 때인데 만들 때 안전블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안전블록을 왜 사용하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슬라이드의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거명과 슬라이드는 같은 의미로 아시면 돼요. 거명이 슬라이드에 고정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명이 불시에 낙하하는 거나 슬라이드가 불시에 낙하하는 거나 거명과 슬라이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되죠. 47번 다음 중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에서 안전화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에서의 안전화가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6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문제네요. 물론 재질을 칼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6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편하다 그랬죠. 이 층컷 안으로 잘 묶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묶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계를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안전해야 되죠. 이 외형적인 안전화를 위한 게 세부적으로 또 문제가 나와요. 색채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격리를 시킨다든지 가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외형의 안전화에 들어가죠. 그 다음 구조적으로 딱 했을 때 잘 파손이 안 돼야 되죠. 톤톤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조적 안전을 위해서는 안에 또 종류가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설계할 때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선정할 때 아주 좋은 재료를 잘 선정해야 되고 설계한 대로 좋은 재료로 가공할 때 잘 만들면은 구조적으로 톤톤한 안전한 구조적인 안전화가 갖추어지는 거죠. 이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고요. 또 여기 설계의 안전화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뭡니까? 안전율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용할 때 기능적으로 안전해야 되죠. 사용하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료로 연결되지 않아도록 기능적으로 안전한 조치가 되어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적인 안전화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먼저 묶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업할 때 작업에 대한 안전화가 있고 작업할 때 위험한 작업점이 있습니다. 위험점이라고도 하죠. 작업점에 대한 안전화가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또 묶어주시고 그 다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보호전 작업에 대한 안전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총 6가지가 됩니다. 앞에 세 가지 정리하시고 이렇게 작업과 작업점 그 다음에 보호전 작업에 관련되는 거 6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의 안전화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외형의 안전화와 또 구조의 안전화의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